김홍범 하시는 분이세요? 충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하세요? 같은 판두체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SK하이닉스에 근무하시는 네 전혀 다른 파트로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까 우리 쭉 노래 들어봤잖아요 근데 아까 SK하이닉스 계신 분이 통과를 못했잖아요 아 통과 못했어요? 못했어요 아 잘하던데 처음만 잘하다가 나중에 이상해져 버렸어요 근데 오늘 또 여기 나오신 분도 내가 볼 때 지금 상태가 안 좋아 보여 많이 안 좋아 보여 통과 못할 것 같아 불길한 예감이 들어 많이는 안 좋는데요 노래는 잘해요? 우리 같은 식구 생활하면서 해외 현장에서 어제 들어왔어요 어제 어디 갔다 왔어요? 중국 현장에서 오래간만에 왔어요 조금만 못해도라도 이해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절대 이어 못합니다 술 쏴야 돼요 불러줄래가 뭐예요? 안재욱의 친구 갑시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계신 분들 박수 갑니다 박수 한번 박수 한번 공자 견스레 힘든 도덕씨 말없이 울어도 오래 들어주던 넌 내 눈에서 모르지 참고 고맙고 미안한 마음들 사랑이 날까 내 눈 두드리며 모르지 아는 날 시작도 안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가끔 서운 캐도 믿을 이 세상 너와 나 믿자니 오 Isle O Isle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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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